안녕하세요 신나는 사격댄스입니다 오늘은 트로트 기본발에 이어서 90도 그 다음에 180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드 자세 취하고 예비보 왼발부터 하나 둘 하나 둘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180도는 왼발부터 하나 둘 셋 다리를 모으지 말고 넷 다시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왼발부터 하나 둘 셋 넷 회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왼발부터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방향 바꿔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비보부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왼발 하나 둘 셋 넷 발 모으지 마시고 다시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왼발부터 회전 180도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번엔 여섯 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왼발부터 180도 하나 둘 셋 넷 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 많이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be십시오 soundtrack